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워 그 목소리 보고 싶어 일어설 수도 없어 시간을 잊으라 하는데 오히려 선명해진 얼굴 그날은 그대 모습이 떠난다는 말을 하려던 것 같아 초라한 나의 어깨에 차마 말을 못했었나 봐 그랬나 봐 그리워 그 목소리 가끔은 힘들던 잔소리마저 찬인한 이별이 있더만 그날조차는 이젠 이래요 잘 지내라는 행복하라는 그날 이별의 위로마저도 없이는 마지막이 사도 못했던 우리의 이별 난 떠난 그 이유마저 그대가 두고 떠난 그대 인생의 절반은 말한 말 이제는 잊어야 할 텐데 우리도 선명해진 그날 여전히 선명해진 그날이 여전히 선명해진 그날이 소울이 미국의..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연예인 매니저 번호, 김니산 씨의 무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